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기억의 천재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의 기억의 법칙 25가지. 도미니크 오브라이언 지음. 들령미디어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자, 기억력에 관한 책. 제가 오늘도 아, 요새 기억을 잘 안하고 자꾸 핸드폰에다 적어놓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에 오류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아, 정말 너무 죄송한, 너무 미안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다시 한번 기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장을 보다가 다시 발견한 책입니다. 아쉽게 또 절판이 됐죠.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성공의 첫 번째 조건, 기억력. 이 한 권으로 끝낸다. 세계 기억력 대회 챔피언의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25가지 연습을 통해 잠재된 기억 능력을 되살리는 획기적인 기억법. 시험, 인맥관리, 게임 등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법. 업무상의 세부사항을 기억하거나 전화번호와 약속 날짜,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는 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요령과 기법.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적으며 외워도 시험지를 받아들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수험생들. 사소한 것을 자주 깜빡해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감마저 떨어진 직장인. 사랑하는 식구들로부터 정신없는 아줌마로 낙인 지켜버린 주부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다. 자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름이든 전화번호든 필요한 순간이 오면 떠오르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메모를 해두면 메모장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왔던 길을 기억하지 못해 돌아갈 때 항상 헤맨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곤란하다. 밤새 외워도 시험지를 받아들면 생각나지 않는다. 저자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은 기억력에 관한 눈부신 성과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블랙잭 게임의 압도적인 승리로 출입금지를 당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6차례나 우승했으며 1994년에는 올해의 두뇌로 선정되었고 영국 인재협회로부터 기억력 분야의 최고 회원으로 인정받아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30분에 2385개의 무작위 숫자를 기억한 기록을 포함하여 수많은 세계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서문 안녕하세요. 도미니크 아저씨. 올해 이 대회에는 어떻게 참가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42살이라고 하시던데. 세계 기억력 대회가 열린 첫날. 17살짜리 미국 대학생이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 학생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기억력 훈련을 해왔으며 세계 기억력 대회 챔피언이 되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런던에 온 것이었다. 나는 나이를 들먹이는 것이 좀 비열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의 질문이 일리가 있다고 여길 것이다. 영리한 17살의 대학생이 나 같은 42살 먹은 중년의 괴짜보다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기억능력은 노화에 따라 쇠퇴하는 것인가. 1988년까지만 해도 누군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나는 기꺼이 수긍하면서 기억력에 관해 널리 퍼져 있는 그릇된 개념을 되뇌었을 것이다. 즉 나이가 들수록 망각이 점점 진행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1988년에 나는 내 인생을 전환시킬 일대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크라이턴 카벨로라는 사람이 무작위로 뒤섞어 놓은 카드 한 벌을 겨우 3분만에 기억해내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는 실로 놀라운 기억력으로 신기록 체계까지 올랐다. 나는 이에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들 다른 별다른 도구 없이 오직 두뇌만을 이용하여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아무 관련도 없는 52개의 개별적인 자료를 순서에 맞춰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단 말인가. 크라이턴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열망에 사로잡힌 나는 마음 단단히 먹고 한 벌의 카드를 가지고 석 달 동안 내 기억력의 잠재력에 관한 연구에 들어갔다. 그러자 카드를 기억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었다. 효과가 없는 방법은 버리고 좋은 결과를 낳는 기술은 가다듬으면서 자연적인 취사선택 과정이 일어났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내부에서 거대한 잠재력이 기지개를 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생에 처음으로 단지 기억력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집중력과 상상력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는 2000년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기억술과 기억기법들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석 달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나자 나는 마치 새로운 두뇌를 얻은 듯했다. 곧이어 나는 스스로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단지 단 한 벌의 카드가 아닌 여섯 벌의 카드를 무작위로 섞어놓고 각 카드를 단 한 번만 보고서 기억하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기억 용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시험 공부에 시달리던 학생 시절에 이와 같은 수준의 정신적인 순발력을 배우지 않은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어린 시절 나는 난독증, 즉 뇌손상으로 인한 읽기장애, 실어증과는 달리 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난독증으로 진단받아 교사의 말에 집중하거나 기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로 인해 나는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결국 열여섯 살의 학교를 영영 떠나고 말았다. 일찍이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법들을 전혀 본 적이 없었던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전에 비해 두뇌와 학습의 과정에 대한 정보가 훨씬 많은 오늘날에도 어린이들은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솔직히 말해. 나도 아직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육체를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몸을 단련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 왔다.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이요법을 시도하고 건전한 생활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제 동시에 명령과 조절 기능을 맡은 우리 육체의 중심, 즉 두뇌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훈련하며 유지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있는 기법들을 활용하여 여러분도 자신의 내부에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덧붙이자면 이 42살의 필자는 세계 기억력대의 우승을 6번 차지했다. 이성적인 좌뇌, 감성적인 우뇌, 대뇌 또는 뇌 윗부분은 기억과 언어와 같은 기술을 담당하는 영역이며 두 개의 방구, 즉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뉘어져 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좌뇌는 몸의 오른쪽을 조절하는 반면 우뇌는 왼쪽을 조절한다. 뇌량이라는 두꺼운 섬유 조직이 두 방구 사이의 틈을 연결하고 있어 두 방구가 서로 소통하게 해준다. 만일 이 연결 조직이 파괴되면 몸을 완전히 분리시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좌뇌는 몸의 오른쪽에서 일어난 경험을 계속 처리하지만 우뇌는 몸의 오른쪽에 일어난 행동이나 경험, 감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학자들은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관점에서 보면 두 방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좌뇌는 연속적 처리, 직렬 처리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연속적인 방식으로 차례대로 정보를 분석한다. 이러한 방식은 숫자 정보를 처리하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거나 연설을 듣고 기억하는 데 적절하다. 반면 우뇌는 수평적 처리, 병렬 처리에 탁월하다. 한 번에 여러 조각의 정보를 일관된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림이나 물리적인 특징, 감정을 조직하고 기억하는 데 적절하다. 어떤 사람들은 좌뇌는 분석적이고 우뇌는 탐미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1960년대에 간질발작을 억제하기 위해 뇌량을 절단한 간질병 환자들은 결국 왼손으로 글씨 쓰는 법과 오른손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각손은 반대편의 뇌의 방구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구별은 사실 뚜렷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좌뇌도 수평적 처리를 할 수 있고 우뇌 역시 연속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두 방구의 분화는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며 유전적으로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뇌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해본 결과 좌뇌는 딸깍거리는 소리에 반응하며 우뇌는 번쩍이는 빛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쪽 방구의 논리적 창의적 활동의 수준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대체로 여성의 뇌가 남성보다 좀 더 융통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좌뇌가 손상을 입는다면 그 여성 같은 손상을 입은 남성보다 언어 능력을 더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뇌를 이용하여 기억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사과하고 행동하는 모든 측면에서 양쪽 뇌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자연적으로 양쪽 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할 경우 우뇌에서는 그 음악을 감상하지만 악기를 연주하는 데 필요한 음을 떠올리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좌뇌에서 일어난다. 좌뇌에 손상을 입은 음악가들은 작곡을 하거나 음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수는 없지만 음악을 감상할 수는 있다. 실제로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좌방구와 우방구를 모든 차원의 기억과 인출에 의식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와 그것을 뇌에 저장하여 기억을 형성할 때 그리고 기억된 정보를 우리의 의식으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회상을 할 때에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책에 있는 모든 기억법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다. 즉 기억이 뇌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논리와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최고의 회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뇌파의 종류도 여러 가지 뇌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활동한다. 다른 정신적 기능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억을 형성하는 화학적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뇌의 뉴런들은 즉시 여러 간격으로 자극을 보내고 다양한 변압을 일으키는 정기적 활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정기적 활동은 다른 주파수로 나타나는데 이를 뇌파라고 한다. 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활동과 사고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뇌파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베타 리듬은 우리가 깨어있고 활동하는 동안 나타나는 정상적인 뇌의 리듬이다. 베타 리듬의 속도는 활동 수준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빠른 베타 리듬을 방출한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더라도 눈을 감고 쉬고 있으면 뇌파는 알파 리듬을 방출한다. 때로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뇌파를 방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세타파 그리고 델타파가 혼합된 파장을 생성한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이나 졸고 있을 때는 오직 세타파만 형성한다. 그런데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며 회상하는 능력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는 뇌가 쉽게 암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즉 세타파를 방출해야 한다. 알파파와 결합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기억할 수 없으므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의식이 있는 동안 세타파와 알파파를 방출하도록 뇌를 훈련할 수 있다면 최상의 기억을 위한 정신 상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편안하게 긴장을 푸는 방법만 배우면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명상을 해왔는데 이는 정서적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뇌파를 늦추는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가장 쉬운 명상법은 호흡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매일 10분씩 정신적인 이완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시도해보라. 눈을 감고서 천천히 길게 코를 통해 한 번에 숨을 들이마셔 폐 속으로 보내는 것이다. 단전호흡을 배우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단전이나 발바닥에 있는 용천까지 그렇게 호흡이 가도록 의식할 수 있죠. 물론 숨은 우리 폐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의식하는 그곳까지는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호흡이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도가 쪽에서는 도의는 호흡을 발바닥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죠. 숨을 내쉴 때도 코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의식적으로 오른쪽 콧구멍에 중점을 두고 숨을 내쉰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도록 한다. 실제로 우리 호흡을 보면 한쪽 코에서 한쪽으로만 주호흡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암기를 하게 되면 명상하는 동안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안정된 상태, 세타파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책춘함이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봤죠. 그래서 뇌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최면이 생각이 납니다. 최면에서 인덕션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뇌파를 급격하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전환시키는 훌륭한 기법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명상과 더불어 최면의 인덕션, 또 최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춘함도 내년 상반기에 출간될 책이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또 최고의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지필하는 동안 머리에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됐죠. 왜 아이들이 6세까지 3세, 6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까지 보고 들은 것은 거의 다 그 무의식에 거의 다 코딩이 되죠.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아이들의 뇌의 상태가 거의 세타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베타파로 존재하죠. 그래서 일상의식 상태에서는 성인이 돼갈수록 이 베타파가 우수해지기 때문에 이 베타파 상태에서는 뭔가 이제 뭔가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잘 못 듣고 뭔가를 인식하려고 해도 잘 인식 못하는 이유가 우리 뇌파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뇌파를 어린아이처럼 알파파 이제 이완 상태죠. 세타파 가수면 상태 그리고 델타파 깊은 수면 상태 이런 뇌파 상태로 와야 우리가 그 소위 얘기하는 영점장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유력한 가설이죠. 그 영점장과 연결될 수 있어서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명상을 왜 더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점점 더 몸을 이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다음 책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누어 학습하라. 기억이 없이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동물과 인간의 기억력이 학습 과장의 결정적인 요소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아기가 기는 것과 같이 매우 기본적인 기술의 습득조차 절차 기억 또는 암묵 기억 없이는 불가능하다. 십계속의 초에 독일인 철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그것을 습득하는 데 걸린 학습 시간의 양에 달려 있다. 이게 전체 시간 가설인데요. 이 전체 시간 가설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체 학습 시간을 짧은 단위 15분에서 45분 사이로 나누고 그 사이에 5분이나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배 수행 효과이며 부분적으로는 회상, 즉 학습을 멈춘 후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기억력이 실제로 꾸준하게 향상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 회상은 아마도 기억 흔적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회상의 시간 비율은 학습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에 대한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가장 강하게 남아 있으며 학습을 하고 나서 30초 후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손으로 수행하는 기술에 대한 기억은 처음 연습하고 나서 10분 후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다. 몇 회로 나누어 학습한 것은 더 오래 기억된다. 여러 단위의 정보를 학습할 때 우리가 형성하는 기억은 서로 간섭하게 되며 정기적인 간격의 휴식은 간섭 효과를 감소시킨다. 무의식적으로 적용되는 또 다른 학습 전략은 의미덩이 만들기이다. 1956년 미국인 심리학자인 조지 밀러는 단기 기억에 한 번에 최고 7개 항목밖에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만일 바닥에 흩어져 있는 대리석 조각을 볼 경우 우리는 최고 7개의 위치를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이 되면 혼동할 것이다. 하지만 밀러는 정보가 7개의 일관성 있는 의미덩이로 조직된다면 단기 기억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뇌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알파벳을 배울 때 26자의 연속적인 문자열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리듬과 억양을 사용하여 비슷한 것끼리 묶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렇게 7개의 단위로 나눈 거죠. 그래서 기억과 지능.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두 가지 지능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똑똑하거나 둔하다는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학교 성적이 뛰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교사들이 내게 내렸던 잠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내 위치를 알았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었다. 지능을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도구를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올바른 방식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면 누구나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력 훈련은 학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우리는 기억을 훈련하면 IQ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집중력과 상상력, 연합을 활용하는 것은 기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법이며 우리의 지능을 높여주기도 한다. 노화로 기억력이 쇠퇴한다는 편견을 버리라. 노화에 따라 기억력이 둔화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황홍기에 접어들었을 때 기억력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뇌가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속도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노인들이 시간이 정해진 IQ 검사에서 젊은 경쟁자들보다 점수가 뒤떨어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그 과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평균 결과는 젊은이들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뇌 처리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인이 되면 평생 동안 사용한 심장과 동맥이 마모되어 손상을 입게 되며 최대 수행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기관이다. 최대 수행에 필요한 산화된 혈액의 양이 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뇌런은 산소 공급의 감소에 매우 민감하며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뇌런에 할당되는 에너지도 떨어진다. 만일 뇌런의 에너지가 덜 공급되면 기억을 확립하거나 인출할 때 흥분하게 되는 수상돌기의 수준이 감소한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장기 기억을 회상하는 능력은 전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다. 반면 단기 기억은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다. 이것은 rna 뇌세포의 단백질 제조를 조절하며 결과적으로 시냅스를 넓히고 기억을 좀 더 확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rna 수준이 나이가 들면서 뇌에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사회적 편견이 노인들의 망각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쇠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항목이나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에 무식적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반면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건망증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고 정신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불안하게 만든다. 물론 불안감은 실제로 우리의 기억력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노화와 기억력의 상실에 대해 걱정하게 되면 자아실현적인 예언에 의해 전형적인 건망증에 걸린 조부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할 때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불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영구적으로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열 살이든 백 살이든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이다. 기억력 활용의 효과 우리의 뇌는 건강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면 일생 동안 원활하게 활동할 것이다. 마치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이요법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뇌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억력 훈련은 뛰어난 정신적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억력 훈련을 우리 생활의 일부로 만들고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기 바란다면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게 좋다.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집단은 동시대의 60대보다 정신적인 민첩성과 기억력에서 더욱 뛰어났다. 차이점이라면 그 80대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서 굳이 어떤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매일 정신적인 자극을 찾는 것은 어떤 나이에도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기억력 증진을 위한 명상 기억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뇌팔을 느리게 하여 완전한 몰입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 명상 지침에 따라 연습하라. 1. 명상을 위해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 조용한 방을 선택하라. 바닥에 쿠션을 대고 목을 바치고 눕는다. 손바닥을 위로하고 팔은 옆쪽으로 편하게 놓고 발은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놓는다. 2. 눈을 감는다.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숨을 들이쉴 때 횡경막이 확장되도록 해야 하며 배를 들어올린 다음 가슴을 들어올린다. 그러고 나서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명상하는 동안 내내 이런 식으로 계속 숨을 쉰다. 3. 바로 눈 아래에 있는 가상의 공간에 집중하라. 작고 밝은 빛이 그 위를 떠다닌다고 상상하라. 모든 집중력을 그 빛 속으로 기울인다. 4. 그 하얀 빛이 숨을 들이쉬고 뇌심에 따라서 확장하고 수축한다고 상상하라. 마음의 눈으로 숨을 들이쉴 때 점점 밝아지고 숨을 내쉴 때 어두워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편안하다면 계속 그 빛에 집중하라. 여러분의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 명상을 하도록 한다. 5. 중요한 약속 날짜를 모조리 기억한다. 여러분이 매달 모든 생일과 기념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모든 사업상의 회의 날짜와 업무 마감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러한 일들을 서류나 일기 또는 비서의 도움 없이도 잘해낼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누군가 다음 주에 만날 것인지 물었을 때 사교상 여러분은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기념일을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그날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여 늘 배우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사업상으로도 자신의 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감명을 줄 수도 있다.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정신적인 월별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경로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활용할 경로법의 기본 개념은 중요한 각 사안들을 미리 정한 경로에 따라 31단계로 배분하는 것이다. 각 단계는 그 달의 하루하루를 나타낸다. 물론 어떤 날에는 하나 이상의 정보를 첨가해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오후에 회의가 두 번 있다든지 하루에 두 명의 친구가 동시에 생일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여러분은 서로 다른 초현실적인 주제를 가진 회의를 상상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 회의는 자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회의는 품질관리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손상된 집회를 상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동일한 행사를 가진 두 친구를 시각화할 수도 있다. 두 사람 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정교한 기억법이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실용적인 방법을 얻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적용해본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 월별 계획서 만들기 다음과 같은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속 월별 계획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31단계로 된 경로를 준비하라. 각 단계는 그 달의 하루하루를 나타낸다. 어떤 달은 31단계보다 작지만 신경 쓸 필요 없다. 모든 길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언덕의 꼭대기처럼 가장 중요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2. 한 달의 중간지점 15일은 특별하고 쌍방향적인 속성을 부여하여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이 단계는 타고 올라갈 사다리나 건너야 할 계울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달의 남아있는 날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3. 각각의 약속을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하라.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은 훌라후프처럼 커다란 결혼반지를 낀 배우자로 상징할 수 있다. 각각의 상징을 경로에 알맞은 단계에 배치한다. 이때 각각의 상징과 단계가 상호 연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만일 직장에서 상관과의 회의가 4일에 예정되어 있다면 4단계의 상징을 종탑으로 한다. 그러면 종을 치려고 줄을 흔드는 상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달 말일에는 각 단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모습을 시각화한 다음 새로운 달에 예정된 약속을 배치한다. 여러가지 기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상상법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상상력과 기억은 서로 연결되어 영혼의 같은 부분에 속해 있다고 한다. 여러분이 영혼의 존재를 믿건 말건 상상력과 기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상력은 좌뇌에서 처리하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운해가 반응하는 생생하고 창의적인 정보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변환기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상상력이 기억의 일반적인 작용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좀 더 효과적으로 기억력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면 집중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도의 기억법은 뇌의 합리적, 논리적 부분에서 다소 이들적으로 여겨질 만큼 상상력을 한껏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집중해보지 않았던 전기나 잠결에 들었던 라디오의 대화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불평한 경험을 떠올려보라.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고 불평할 때 사실 그 경험이 별로 흥미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종종 알게 된다. 즉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기억해야 할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흔히 접하는 평범한 정보, 이를테면 일련의 숫자들, 쇼핑 목록, 거리 방향의 순서 등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정신적 심상을 만드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머릿속에서 실제적인 그림, 예를 들어 56이라는 숫자, 과일 주스 한 통, 시청 시계탑에서 좌회전을 그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실제적인 정신적 심상을 도입하고 시각화를 이용하여 다른 측면에서 경험했던 대상으로 전환한다. 대상의 모습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머릿속에서 간직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다른 감각기관을 어떻게 자극할지 상상해본다. 그것은 냄새가 날까? 맛을 볼 수 있을까? 만지고 싶은 것일까? 어떻게 소리가 나는가? 하지만 감각적인 경험을 상상한다고 해도 대체로 그 항목을 기억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상상력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흥미진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을 곧 형성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렌지를 사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작은 태양이 하늘에 빛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다. 또한 쇼핑 목록에 참치 통조림 한 통이 들어있다면 지느러미를 가진 통조림이 고깃대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무생물체의 움직임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또는 인간이나 동물이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한 심상이 초현실적일수록 정보를 인출하기가 더욱 쉽다. 이렇게 심상을 형성하는 목적은 기억에 저장하려는 항목을 상상력으로 꾸미고 내적인 힘을 증진시켜 대상에 투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을 즉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대상을 위해 창조한 각본 심지어 그 각본을 창조한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실제로 창조적인 예술가를 구분짓는 기준이 상상력의 유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처음에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하려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행이나 저녁 외출, 방학을 기대할 때마다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이 어떠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또는 한 친구가 즐거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시각적 심상을 떠올린다. 우리 자신이 각본을 쓰는 내적인 극장 속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상하고 뜻밖의 변환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기억력의 향상을 위한 주요 통로인 상상력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 실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제2의 천성이 되는지에 놀랄 것이다. 기억력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은 사용할수록 점점 빠르고 예민해진다. 그래야 일상생활의 측면을 생생하고 초현실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점점 쉬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발전을 목격한다면 이런 종류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음 장에서 설명할 여러 특별한 기억법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장소법 위치를 추적하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기억에 관해서 다른 어떤 기법보다도 장소법을 중시했다. 그들에게 장소법은 기억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그 당시 존중받던 원칙은 제6회 세계기억력대회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성공의 열쇠였다. 내가 기억해야 할 각각의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이미 정해놓은 특정한 장소에 배치하는 일은 그러한 항목들을 쉽게 회상하게 해주었다. 그런 연습을 통해 나는 능숙한 전문가가 되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항상 연합을 사용하듯이 장소법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적인 일과 이외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일이 벌어진 장소는 여러분의 회상을 뚜렷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고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다. 그런 다음 다시 주방으로 가서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는 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 동안 여행을 한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의 순서를 기억하는데 특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대화의 자세한 내용 또한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함께 기억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하는 동안 머물렀던 여러 장소는 특정한 경험에 뚜렷한 윤곽을 제시하는 연속적인 정신적 틀로 작용한 것이다. 기억술에서 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흔히 발견된다. 누구나 아침 시간에 집을 나서려고 서두를 때 현관문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쩔쩔맨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지나간 경로를 추적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틀림없이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곧바로 서재로 가서 걸려온 전화를 확인한 기억을 더듬는다. 하지만 열쇠가 서재에 없다면 실제로 추적하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든지 계속해서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그리하여 코트를 걸어두었던 현관으로 갔다가 결국 열쇠를 놔두었던 장소에 도착한다. 우리는 대개 이런 식으로 열쇠를 찾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는 누구나 장소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장소에 기초한 기억법은 그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정보를 저장해 두었던 장소에서 정보를 인출하기 위해 똑같은 장소를 정신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은 장소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장소법을 사용할 때 심상이나 자료 예를 들면 열쇠나 연설에서 중요한 요점 등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가능하다를 마음속에 실제적인 특정한 장소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집이나 친숙한 경로의 심상에 배열할 수 있다. 정보를 기억하려고 한다면 경로를 추적하여 먼저 남겨놓았던 자료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신적 장소를 선택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특별한 기법을 살펴볼 것이다. 경로법 아까 이제 31일 동안 월별 계획 세울 때 나온 거죠. 이거 연결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경로법은 장소법의 원칙을 좀 더 극단적이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도입하여 놀랄 만큼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나는 경로법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섞인 여러 벌의 카드 순서를 동시에 기억할 수 있다. 장소법은 오래된 기법이지만 분명히 가장 효과적인 기억 증진술이다. 경로법 18게임 전부를 기억하는 골퍼가 된다. 경로법은 말뚝기법과 이야기 기법을 결합한 것이다. 말뚝기법과 이야기 기법은 기억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두 가지 즉 상상과 연합을 사용한다. 경로법은 이보다 한층 나아가서 위치법까지 함께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로서는 경로법이 모든 기억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자 뭐 말뚝법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이제 뭐 새와 비행기 부메랑 이런 걸 외워야 된다면 여기가 새새의 공통 요소가 이제 공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말뚝 의미의 말뚝들을 여기다 박아 넣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 기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를 우리 기억에 함께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법은 고정되고 미리 준비된 정신적 경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경로는 일련의 단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개별적인 자료들이 자리 잡을 장소의 역할을 한다. 기억이 말뚝법에 의한 연합으로 고정되었을 때 그 연결은 너무 약해서 쉽게 회상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경로법을 사용하면 고정시킨 연결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여러분이 거쳐야 할 단계는 경로 그 자체에 미리 결정된 지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각각의 정보를 그 경로에 고정된 경계표 건축물에 말뚝을 박는 것이다. 사실 나는 골프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경로법은 골퍼들이 골프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한타한타 게임을 해나가는 동안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흔히 말한다. 골퍼들은 게임을 하는 모든 홀 골프에서 코스의 한 구분이 되는 구멍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들은 모든 홀을 경계할 때마다 자신과 상대편이 어떤 골프채를 사용했는지 몇 탈을 쳤는지 퍼트, 골프채로 가볍게 쳐서 구멍에 넣는 것에 수등을 완벽하게 기억한다. 또한 그들은 매우 복잡한 숫자 자료의 목록까지 기억한다. 그렇다면 갑자기 골프장에 있는 모든 골퍼들이 기억의 천재가 된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로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골퍼들은 골프 코스 주위의 18단계로 골프의 정규 코스가 18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18단계로 이루어진 정신적 경로를 사용한다. 각 단계마다 골퍼들은 자신의 게임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배치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골프 코스를 되돌아가면서 연합에 의해 회상하고 그 경로를 따라 세부사항을 저장한다. 따라서 정보가 쉽게 회상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완전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옳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가끔씩 경로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골프게임을 회상한다든지 야채가게에서 계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으려고 할 경우이다. 정보의 항목은 실제로 여행의 맥락 환경에 속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거쳐가는 경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하지만 나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별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같은 경로, 예를 들면 골프코스나 야채 가게에 따라 배치될 수 있으며 정보들은 정신적으로 그 단계로 되돌아감으로써 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저 우리 모두가 자연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기법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가? 익숙한 경로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다만 경로의 단계나 경계표, 건축물이 잘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몇 분 동안 여러분이 여러 번 지나갔던 경로에 대해 생각하라. 아마도 매일 아침 다니는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근길이나 여러분의 집에서 부모님 집까지의 코스일 수도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던 경로. 이를테면 숲을 지나 학교까지 가는 길도 상관없다. 아마 여러분도 나처럼 가장 좋아하는 골프코스를 정신적으로 지나가는 경로로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떤 경로든지 가능한 자세하게 각 단계를 시각화하라. 만일 여러분이 선택한 경로가 집에서 가게까지의 경로라면 자신이 현관문을 거쳐 마당에 보도를 내려가 대문을 나서서 우회전하여 길 아래로 내려간다는 식으로 시각화하라. 여러분은 어디를 지나갔는가. 가능한 자세하게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건물과 경계표를 상상하라. 만일 그것이 건물이라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그 건물이 상점이라면 무엇을 팔고 있는가. 상점 주인은 누구인가. 아마도 그것은 빵집이며 각 구운 빵의 향기가 거리에 진동할지도 모른다. 3차원으로 모든 경계표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각각의 지점을 지날 때 조망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떠한 경계표라도 여러분이 기억하려는 항목을 연결하는 고정된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경계표나 건축물의 특징이 두드러질수록 더욱 효과가 크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두드러진 특징을 많이 포함하도록 하라. 단계의 수는 여러분이 특별한 경로에 고정할 수 있는 항목의 수를 결정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경로에 24단계를 포함한다면 쇼핑 목록의 24항목 연설에서 24부분의 요점 또는 한방에 있는 24명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10단계 정도로 시작하라. 경로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경로를 따라 기억해야 할 항목을 배치해야 한다. 연합을 시각화하여 한 장면이나 풍경이 마음의 눈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여러분이 유명한 배우들의 목록을 기억해야 한다면 각 배우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절한 경계표를 배치할 것인가. 예를 들면 클링턴 이스트우드는 카우보이처럼 차려있고 여러분의 대문 옆에 기대고 있으며 그의 총신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배치가 더욱 창의적일수록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영화 배우가 대문 앞에서 기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의 대문을 술집의 문으로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 여러분은 클링턴 이스트우드가 카우보이 특유의 거만한 자세로 술집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가 나타나자 거리는 쥐지근 듯이 조용해진다. 여러분이 상상을 마쳤을 때 그 경로는 실제 배우의 전형적인 연기보다 훨씬 초현실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타잔의 역할을 했던 조니 와이즈 뮬러는 그 유명한 동물 호출 신호를 외치면서 교회의 뾰족 지붕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한 가지 경로의 여정만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나는 마치 정신적 비디오 테이프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저장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경로를 활용한다. 내 골프코스는 카드 한 벌을 기억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길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사용한다. 만일 내가 쇼핑 목록을 기억해야 한다면 나는 내 집 주위를 산책하는 경로에 항목들을 배치한다. 사실상 이 기법은 로마인들의 기억 별장의 기법의 연장이다. 자신의 집에 대한 정신적 그림을 형성한 로마인들처럼 경로법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환경에서 수행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설 후 청중들의 좌석 배치도를 그리다. 기억술, 즉 기억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주로 마음속의 인위적인 구조를 만들어 서로 동떨어진 생소한 생각을 그 구조 속에 짜넣는 것. 이 기억술이란 기억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억의 여신 문의 모슈네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이다. 이 여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그녀는 모든 생활과 창의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신화에서는 인간이 죽음의 강인 레테의 물을 마시면 모든 기억을 영원히 잃어버린다고 한다. 이러한 신화적인 연상에서 유추해 볼 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기억이란 영감의 셈이며 기억력의 상실은 죽음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로 인해 자부심을 느꼈다. 소위 기억력 훈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몬 니데스는 기원전 5, 6세기형에 살았던 그리스의 서정 시인이었다. 그는 연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서 두 명의 남자가 밖에서 그를 만나려고 기다린다는 전과를 받았다. 시몬 니데스가 연회장에서 나오자마자 그 건물은 붕괴되어 버렸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압사당해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시체는 가족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손상되었다. 하지만 시몬 니데스가 연회에서 각 손님들의 자리를 회상해내어 누가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몬 니데스는 단번에 자신의 첫 번째 기억의 원칙, 즉 장소법을 증명해 보였다. 기억해야 할 대상의 이미지를 특정한 장소, 예를 들면 방이나 집, 만찬 식탁을 둘러싼 의자와 결부시켜 전혀 연관이 없는 항목에 논리적인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회상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정보, 예를 들어 이름이나 쇼핑할 목록, 연설에서의 강조점 등의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장소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상상했던 장소를 정신적으로 거슬러가면서 회상해내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영어에서 주제나 화제를 뜻하는 토픽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에서 유래되었다. 기억력에 관한 그리스인의 교재들은 오래전에 소실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들이 전수했던 기법은 기원전 1세기와 기원후 1세기 사이에 쓰인 라틴어 교재에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교재를 통해 그리스인들은 장소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고하게 형성하기 위해 많은 지침을 세우고 발달시켰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소가 암기자에게 친숙한 곳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고안해냈다. 또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인물들과 행동요소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은 감각, 특히 시각은 기억에 있어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연합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이란 정신적으로 연관성을 만드는 것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회상하는데 단시간의 논리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게 한다. 오늘까지 이러한 방법들은 기억력을 증진시키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기에 이 책에서 나중에 소개하겠다. 기억력에 관한 너무 유용한 여러 가지 팁들이 다 이렇게 있는 책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기억할 때 시각적으로 잘 활용하시면서 온몸의 거의 모든 감각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이 친숙한 시공간 속에서 그것들을 배치하고 결합하고 상상하고 어떤 특정 마크를 하고 이런 방식을 종합적으로 훈련해 나갈 때 우리의 기억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저처럼 요즘 약속 시간을 막 헷갈리거나 이러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